20년 후 오헨리 담당 구역을 순찰 중인 한 경찰관이 인상적인 모습으로 대로변을 걸어가고 있었다. 주위에서 보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그의 인상적인 행동은 습관적인 것이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은 아닌 것 같았다. 밤 10시가 채 못되었지만 비를 품은 찬바람이 불어 거리에는 사람의 발길이 거의 드물었다. 건강한 체구의 경찰관은 약간 뽐내는 걸음걸이로 걸어가면서 문단속을 살피기도 하고 기묘하고 재치있는 몸짓으로 경찰봉을 휘두르다가는 가끔씩 몸을 돌려 평화로운 거리를 주의깊게 바라보기도 하면서 훌륭한 평화의 수호자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 지역은 일찍 문을 닫는 곳이었다. 이따금 담배가게나 밤새워 영업을 하는 간이 식당의 불빛이 보이기는 했지만 번화가의 문은 거의 닫힌 지 오래되었다. 경찰관은 어느 길목의 중간쯤에 와서 갑자기 발걸음을 늦추었다. 컴컴한 철물점 입구에 어떤 사나이가 불을 붙이지 않은 시가를 입에 물고 기대 서 있다가 경찰관이 다가가자 황급히 말했다. 별일 없습니다. 경찰관 아저씨. 그는 안심시키듯이 말했다. 그저 친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20년 전에 한 약속이죠.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죠. 20년 전에는 여기 이 철물점이 있는 곳에 빅 조 브래디라는 식당이 있었습니다. 6년 전까지도 있었죠. 경찰관이 말을 받았다. 식당이 그때 걸렸죠. 철물점 입구에 서 있던 사람은 성냥을 그어 시가에 불을 붙였다. 날카로운 눈초리와 창백하고 턱이 모난 얼굴에 오른쪽 눈썹 가해 작고 하얀 흉터가 성냥불에 비쳤다. 그는 큰 다이아몬드가 이상하게 박힌 넥타이 핀을 끼고 있었다. 20년 전 바로 오늘 밤에 나와 가장 친하며 이 세상에 둘도 없이 착한 지미 웰스라는 친구와 여기 빅 조 브래디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와 나는 여기 뉴욕에서 마치 한영재처럼 자랐습니다. 그때 내 나이는 18살이었고 지미는 20살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나는 돈을 벌기 위해 석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지미는 절대로 뉴욕을 떠나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죠. 그는 이 세상에서 살 곳이라고는 여기밖에 없는 줄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 밤 우리의 처지가 어떻게 되든 또는 아무리 먼 곳에서 살게 되더라도 지금 이 시각부터 꼭 20년이 되는 때에 여기서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했습니다. 20년이 되면 어떻게든 운명도 개척하게 되고 돈도 벌게 되리라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그거 참 재미있군요. 경찰관이 말했다. 그런데 제 상봉 기간이 너무 긴 것 같은데요. 그래 떠난 후에 소식은 들었습니까? 네, 오랫동안 서신 왕래가 있었죠. 그런데 1, 2년 후에 소식이 끊어졌어요. 아시다시피 서부란 꽤 큰 지역이죠. 게다가 난 참으로 바쁘게 돌아다녔죠. 그러나 지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진실되고 믿어온 친구이니 살아있다면 나를 만나러 여기에 올 겁니다. 약속을 잊어버릴 리도 없어요. 나는 약속을 지키려고 천마일이나 달려왔어요. 그 옛 친구가 나타나면 온 보람이 있겠죠.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뚜껑에 작은 다이아몬드가 여러 개 박힌 회중시계를 꺼냈다. 10시 3분 전이군요. 우리가 식당 앞에서 헤어진 게 꼭 10시였죠. 당신은 서부에서 재미를 많이 본 모양이군요. 경찰관이 물었다. 그럼요. 지미가 내가 번 것의 절반만이라도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친구는 사람은 좋지만 꾸준하기만 한 사람이죠. 나는 큰 돈을 벌기 위해 날고 뛰는 친구들과 경쟁을 해야만 했죠. 뉴욕에서 사는 사람은 한 해 박힌 생활을 하게 되죠. 하지만 서부에서 지내는 사람에게는 가끔 모험도 따르게 됩니다. 경찰관은 경찰봉을 휘두르며 한두 걸음 옮겼다. 나는 가봐야겠습니다. 친구분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가까지만 기다리시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30분은 더 기다려야죠. 지미가 이 세상에 살아만 있다면 그때까지는 반드시 올 겁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경찰관은 인사를 하고 문단속을 한 후 순찰을 계속했다. 드디어 찬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불규칙하게 불던 바람도 일정하게 불어왔다. 몇몇 안되는 보행자들은 코트깃을 세우고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침울한 표정으로 묵묵히 발걸음을 재촉했다. 불확실하기는 하지만 친구와의 젊은 시절 약속을 지키기 위해 천마일이나 달려온 그 사람은 침울점 문턱에서 씨가를 피우며 기다리고 있었다. 약 29분쯤 기다리자 긴 외투를 입고 코트깃을 귀까지 세운 키 큰 사람이 길 건너편에서 서둘러 건너왔다. 그는 곧바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한테 다가왔다. 자네 밥이지? 그는 의심쩍은 듯이 물었다. 자네가 짐이 웰스인가? 문에 서 있던 사람이 크게 외쳤다. 정말 반갑네! 나중에 온 사람이 상대방의 두 손을 잡으며 소리쳤다. 들림없이 밥이구만. 자네가 사람만 있다면 여기서 만날 줄 알았네. 정말이지 20년이란 긴 세월일세. 여기 있던 음식점도 없어졌지. 그대로 남아 있었더라면 거기서 다시 저녁 식사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건 그렇고 이 친구야. 그동안 서부에서 어떻게 지냈나? 말도 말게 내가 바라는 건 무엇이든 다 이루어졌네. 지미. 자네 참 많이 변했네. 자네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2, 3인치는 더 큰 것 같은데. 스무살이 지나서 좀 컸지. 지미. 자네는 뉴욕에서 잘 지내나? 그저 그렇지. 나는 시청에서 근무하고 있어. 자, 내가 잘 아는 곳으로 가서 예니하기나 오랫동안 나누세.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나란히 거리를 걷기 시작했다. 서부에서 온 사나이는 성공했다는 자부심에 부풀어 자기가 지내온 내력을 대강 얘기하기 시작했다. 외투에 푹 파묻힌 상대편 사람은 그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었다. 길 모퉁이에 전등이 밝게 비치는 약국이 있었다. 두 사람은 밝은 불빛 속에 들어오자 서로 얼굴을 보려고 동시에 몸을 돌렸다. 서부에서 온 사나이는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고는 끼고 있던 자기 팔을 풀었다. 자네는 지미 웨스가 아니야! 20년이 아무리 길다고 하더라도 매부리 코를 납작코로 만들 수는 없지 않소! 그러나 20년은 착한 사람을 악인으로 만들기도 하지요. 키가 큰 사람이 말했다. 멋쟁이 밥, 당신은 10분 전에 체포되었소. 시카고 당국은 당신이 우리 구역으로 들어왔을지도 모르니 당신과 면담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전문을 보내왔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거요. 아, 경찰서로 가기 전에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요청을 받은 쪽지가 여기 있소. 창가에서 읽어보도록 하시오. 웨이스 경찰관이 전하는 것이오. 서부에서 온 사나이는 작은 쪽지를 받아 펼쳐들었다. 그가 쪽지를 읽기 시작할 때에는 손이 떨리지 않더니 다 읽을 때쯤에는 약간 떨렸다. 편지 내용은 간단했다. 밥 나는 제 시간에 약속한 장소에 갔네. 그러나 자네가 시가에 불을 붙이려고 성냥을 켰을 때 자네가 바로 시카고 당국이 수배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네. 하지만 차마 내 손으로 자네를 체포할 수가 없어서 다른 형사에게 부탁했네. 와, 역시 오엔리입니다. 오엔리 단편의 정수는 마지막에 반전이죠. 그래요. 그럴 것 같다고 생각은 들었지만 역시 즐거운 마음으로 순찰을 돌던 그 경찰이 사실은 친구였던 거군요. 네, 오늘 오엔리의 단편 20년 후 소개해드렸는데요. 주셨다면 기쁘겠네요. 저는 굉장히 재미있었거든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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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